아 어떡해 저희가 처음 데뷔하기 전에 이렇게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면요 이렇게 이런 멘트라고 그러죠 MC 말을 골고루 나눠서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얘기를 해도 민화를 쳐다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인근이 사람밖에 원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미치면서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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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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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올해 앨범 나오고요 아빠 불러주세요 저희 연말도 그렇고 계속 공연이 있을 거예요 아빠 아빠 그래서 와주실 거죠 네 그래서 김진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앨범은 10월에 나오고요 그 앨범 나오기 전에 그 앨범 나오기 전에 미리 한 곡 정도 들으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앨범 나오기 전에 그 앨범 나오기 전에 지금 근데 맞을 수 있을지 슈퍼써니 페스티벌에 카오이 출연합니다 지금이 왔는지 여기 있어요 학생인데 많이 사랑해 달라고요 네! 네! 멋있어 멋있어 손가락 오늘 박수 잘 칠 것 같다